대한민국 아 방지로 바꿔야지 항상 늘 까먹는거 같애 베이컨 플리 아 베이컨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페이퍼 페이버 플리즈 여권 검사 입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캐러로 갔네 캐러로 늘 마지막에 입니다잖아 죄송합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스타투 스타투 정의병이 연방검 연합연바국에 창궐하다 소아마비가 온다 거참 2012년 아니 1982년 12월 17일 어 친구가 되지 보네 연 연합연방국의 시민들에게 가면석인 절벽이 항상 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연방이 연합이 아 연방국 사람들을 모두 불어시켜라 무슨 부탁이지? 전쟁 전쟁 도전 한여자를 만났네 톰 톰 톰 1 아니 이런게 아 서 도착하 그녀를 보내주거나 빚은 갚도록 하겠네 이름은 이 2 이 이 이 이 일사 오마이 갓 당신은 이 이 일사가 일사에게 당신은 항상 사랑해 평신 친구지만 미안하지만 나도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미안하다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 응?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안해 잠시만요 이거 화면 왜이래 지금 이거 그림판 왜이래 잠시만요 이거 그림판 왜이래지 이거 아니 뭐야 왜이래 아니 그림판님 이거 왜이래지 오목 체크무늬가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아 여기있네 격자 응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아 그래 준시스템 응 그래 말하는 컴퓨터 준시스템 오늘도 빠듯 빠듯 출근했구나 응 보기좋아 보기좋아 응 보기좋아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출근해 준시스템 응 여러분 말하는 컴퓨터 준시스템 그래 저 해보자고 만날사람이 있다고 이좋쯤 그래 연방공화국이잖아 이런 거라운 녀석들 아니 이거 거부야 당신들은 이상한 질병이 있어구 왜냐면 이거야 연방공화국은 안돼 미안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발이라서 그래 안녕 뭐라고 나 건강하단 말이야 흠 오올 잘 따지네 왜 안해 우리나라 국법이 그래 백개 감사합니다 리퍼블리아 망명자군요 정치적 망명이세 지금상 지문관식 부탁하십니다 이걸 방글하게 찍어주세요 네 어? 내 연방공화 잘 그리겠군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그린 것보고 지금 우리 아들이 그린 것보고 지금 그런거 아니여 어? 근데 존나 못그리긴 했어 시발 이게 그림이야 시발 그림이야 아니면 이거 그리 그림에다가 뭐야 매니큐어지란거야 인정 자 볼까? 생년월일이 다르잖아 이보세 어떻게 되겠는데 개방년이시이 무슨말인지 모르겠군 닥쳐 이 시발 새끼야 넌카소 우리 아들이 소프라노를 불러줄까 이 개새끼야 닥쳐 yo 미술간 닥쳐 넌카소 절대 미술관이 추품하지 못할거에요 이건 유치원 전시회라는 그림이 어서오세요 아스토치스카 einem 아스토치우카군요 6월이 맞구요 50원킬로는 166만원 같구요 이름이 맞구요 아스토치카에 오베크 번호가 있는지 볼게요 아스토치카에 오베크 번호가 있네요 잠깐만 알탄이잖아 야 이 자식이 개미 하지만 이것만 뺐구요 믿고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은 압수되었어요 왜? 몰라요 그래 음 이런 순종한 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니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 난 여기 떠날거에요 당신 당신은 불처럼 따뜻해요 당신의 주체자 욕망 당신 당신 다시한번 내 심정을 끈으로 돌돌 감았어요 아니 내 비자에 헐로 도장을 찍어줘요 네 안돼요 이 미친 너와 미쳤냐 돌았냐 그냥 그냥 주자 그렇게 사랑나 사랑스러운 쪽지까지 조금만 사랑스러운 쪽지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꼭지를 줘야돼 흠 당신 일부러 찍었다고 지갑을 끌고 싶다 흠 일년이라 49kg 흠 입국 만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된거지 이마?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었는데 예 다행이다 서류가 많아서 아 귀찮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런 결점이 있는군요 꺼지세요 자 어서오세요 음 아주머니 쫄수있나 이거 지나가는 길이라 죽으싶다 아주머니 아니 어디같은 인생 사랑하지도 못하다니 아니 어 아주머니 가지세요 네 불처럼 뜨거워 영광의 주체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 피 피지를 찡글 openings 부분만 빼면 괜찮은걸? 고마워 아니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어후 왓 더 피 Mann 이 일 맞춨 어 이런 일이 이틀 음 26kg 어 obwohl 이런소를요 맞0 마 мн 거쫄지 안녕히 가시오 My Lady 정말 고마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PUN 마이레이리 정말 고마워 마이레이리 어서오세요 아스토츠가 사람이군요 알칸구역이군요 자 확인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58킬로로 167맞구요 아스토츠가에 스톤그리스트는 있나 스톤그리스트 있네요 범죄자 같지는 않고 좋습니다 여권은 압수하도록 하고 입국은 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권은 어딨냐고 따지면 내 얼굴 배생이 어떻게 해야지? 그 관련 구서에 있어 가서 말해봐 좋아 다음 촌놈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초사이언인가요 얼굴이 외교사절단일색 아스토츠가 아스토츠가 없잖아 아스토츠가 없잖아 아스토츠가 없잖아 자 결정해볼까 여권은 맞고 성별도 성별 여자 맞지? 음 남잔줄 알았네 음 대리 이름을 볼까? 이름도 피로 맞는것 같고 좋았어 여권의 시 꺼주세요 아스토츠가 어려우면 멀리지 않을거에요 네 알았어요 말맞는 시 말맞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아이 하아이 망명제로 찾아왔네 자 지문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주세요 네 데이터일치 아 데이터가 일치했군요 무례한점 사과들입니다 56kg 165 맞고 자 이름이 완료기한 아 적절하게 딱 하루이네요 연방공화 오기잖아 안됩니다 연방공화 국은 절대 잃고 금지 예! 안됩니다 가자 안된다고 다음님게 정말 빈곤하게 생겼군요 남편과 살고싶다 156kg 184 연방공화 오기 안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듬 안되 그렇지 대지노우나우 죄송해요 안되 당신이 그런곳에서 살고있다는것에 욕을 하세요 자 다운도님 다운도님 어휴 어휴 또 연방공화국 에이라이씨 여섯다 아휴 그렇게 거창하게 물을 필요가 없어진대 왜냐면 당신은 연방공화국사관 안되 연방 연방국이잖아 삼연방이네 삼연방 홍준호가 당신을 싫어합니다 저 저 저 다음님게 어휴 김정훈씨 어서오세요 독도직 기민생활은 어떤가요 어디야 살고왔다 인포루 인포루사람 맞구 66LiK 네 하나가 없는것 같은데 음 외규노 신분증명표를 가지고있어야합니다 어디있는거죠 님아 음 어서오세요 어서주세요 82kg 사내진 곰 180 170 맞는것 같구 무기하님 이름도 볼거야 포 폴라드라스라뚜라뚜라 맞는것 같구 하이 인포루의 하이한 인포루의 하이한 인포루의 하이 하얀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통과된사람이여 안녕히가세요 좋은여행 되새길 캑 캑 오늘 2개밖에 안맞았어 스타트가 좋은데 저어어어 우와 140원 조어댔나 진자 수면 보건소에서 비상대책을 마련하다 새로운 정책 국경에서부터 활성화 라고 하네요 1982년 12월 18일 또 누가 들어오는건 어서오세요 건문간 질병 감 감염 구형이 심각해지다 새로운 구형이 생겼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최근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한 이력이 적힌 유언 미친또잇! 예방접속증명서를 가져와야돼? 이 요구는 주민 외국인 외교가 만명시청 모드에 개성됩니다 이런 증명서가 있는 연합연방국 시민 입국은 허용됩니다 알타는 계속 뺏으라고 미친또잇! 예방접속증명서 미친또잇! 아유야 이름 뭐더라? 아예 앨리사지 앨리사 알아서 앨리사 자 자 갑시다 확인할게 진짜 많네요 뒤로 넘겨야돼 이거 이거야? 그러네 무슨 목적이세요? 와 존나많아 진짜 알 14일이라고? 와 14일 아 진짜 볼거 존나많네 저선 맞고 이름도 가.. 가리나 가리나면 맞는거 같고 맞고 예방접종 81년? 번호도 마고 가리나 맞는거 같애요 맞을거에요 이 보레슨캐도 아까 봤죠 죽게되게 많다 문 들으키지 말고 안녕히 가세요 단순님! 하.. 하.. 좋나봤네 홍역 음.. 2주가 된다 하지만 입국이 2만 계십니다 재미없네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음.. 죄송합니다 빨리 꺼지시죠 홍역.. 어쩌니 홍역냄새가 나더라구요 10시 4단순님 아니 오! 어? 얘다 사정이 못이 길었어요 헝 남은건 얘 뿐이라고야 도와주자 그래도 초라해시친군데 알겠어 아... 얘... 얘잖아 얘... 얘 친구 얘 얘... 얘 연인 당신의 친구 잊지 않을게야 다시 니 얼굴... 니 얼굴 샷다운 그래 만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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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총 쏘는 거 아니...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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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수석! 없애주세요! 열리있어! 달려간다 어... 근데 뭐... 폭탄 테레리스트 아니야? 헐... 어 이거 안좋다 이거 가져가 이거 어? 꼴색하게 뭐하는 거야? 자 서류 제출했는데 하나가 없네요 아스트리가 전화하고 싶다 이보세요 소비 예방접종을 꼭 이보세요 어? 이거를 가져... 요거죠 요거 요거를 가져야 된다구요 발교받은 여유가 없다 당신은 감염자입니다 꺼지세요! 온... 온 깨다 진짜 짜담 데려온 감염자들 내어 서세요 지나가는 중이야 그렇군요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군요 암케가 검은대로 소문해 있더군 내 소리로 완벽하다니 다행이야 완벽한지 볼까요? 맞고 이름이... 옳가 옳가 맞는거 봐 이름 맞고 어... 맞고 옳가 맞고 음... 생년월이 만료날짜 맞고 연마공학공은 됩니다 165에 59 맞네요 얼굴 맞아 입구 허가 드린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볼게 너무 많아 다운총님 네 승객님 정말 동키호텔 아 물론 나쁜 뜻입니다 이틀 정도더라 여권번호 맞고 맞고 이름이 조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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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나야 비만 70kg 175 맞고 비만 적절한 비만이네요 만료기간도 넘지 않았고 연방공학의 식레튼 연방공학의 식레튼 연방공학의 식레튼 있네요 포켓 진짜 많다 뚱떼기시 안녕히 가세요 우리 비만 최고 비만 우리 비만 푸르게 푸르게 자 다음 비만 어서오세요 보험지자처럼 생겼군요 아 근데 아스토치가 사람이군요 음 어서오세요 181 신조 90kg 이름이 코리아나 코리아나 여권번호를 볼까요 여권번호 맞는거 같고 알탄이군요 뺏어야겠고요 이름이 벤자 벤자맨 벤자맨이네 벤자맨 벤자맨 콜렐라 콜렐라 콜렐라? 죄송합니다 여권도 뺏고 입고 허가 드리겠습니다 종아지 쪼가리라니 이 쪼가리 새끼 왜? 에이 관련부사님 말해보세요 자 손님 흠흠 흠흠 흠 흠 흠 정말 도도새처럼 생겼네요 망명하러 왔다 망명자군요 아 진짜 할거 같다 자 우선 발가락에 찍으세요 오잇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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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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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짐 부모 헐 헐 헐 뭐 잘좀 쏘지야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 아 만나자마자 죽었네 아 다시 해야겠다 이거 아 이런 씨 아 아이 참 아 아이 참 볼게 너무 많아 아 내가 그걸 못 보다니 연인 만나자마자 아유 그래 펜던트도 졸려지지 펜던트도 망오짜동도 있네 망오짜동 좋았어 내가 열쇠를 잘못 들었어 아이 이거 좀 꺼져 여기서 병신같은거자 자 컴온 컴온 빨리 고타깝시다 연방공화국사람이군요 맞고 맞고 뭐라했죠 한달정도 체류 한달 방문 자 이름이 벤스쿠 벤스카 벤씨카 벤씨카 연방공화국에 그레이트래피트가 있나 연방공화국에 그레이트래피트 맞네요 자 안녕히 가세요 생긴거 진짜 우리 도도선생님 닮았다 중학교 때 도도선생님 자 다음선님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아 정말 얼굴이 역겹군요 무슨 목적이시죠 친구라 친구가 아 당신의 얼굴 상태가 정말 더 역겹군요 서신간 딴판인데 어떻게 된거죠 옛날 사진이 그래요 어떻게 그런 옛날에 어떻게 저런 얼굴을 달고 댔냐죠 당신은 부모님의 창 아 아닙니다 한번 검색해볼게요 엣 입차단이 더러워도 더 더럽잖아 옛날에 얼굴이 이랬다고요 정말 스틱 디스코스딘 비치 아 아마 미안해요 50 167 여자 베더 이름볼까 맞는거 같고 이거 뭐라 했을까 12주 3,42 맞죠 맞고 맞고 이름 뭘까 제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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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이름도 맞고 관리성 맞고 좋았어 콜레치아의 배달을 볼게요 콜레치아 배달 있네요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안녕히가세요 헤헤 친구 다음선계 다음선님 어휴 이건 또 무슨 미역줄기야 어? 아 이 개집아이야 어 그래 음 예 보세요 국민은 신문증을 음 외국인은 신문증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님아 어떻게 된거죠? 애는 써봤어요 그냥 발급해주지 않다고요 입으세요 소화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거죠 님아? 예는 써봤어요 음 외국인은 입국 허가세로 가져와야 됩니다 니한테 된거죠 님아? 당신은 쓰리아웃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니 받을리죠 짠 이것도 이것도 받아야 야 야 야 야 What the 엘레이소 뭘 다시 해 닥쳐 아이 귀찮아 어서 어서 빡빡이식 자 다시 알아 하지 마세요 7월 이전에 자 소아마비 예방 요청을 꼭 줘야 되는데 어디있는거죠? 설마 다시 감염자? 백신타임 필요없어 그럼 꺼져 입으세요 그럼 꺼지세요 음 단서님 무슨 목적이시죠? 오 콜레라 망명하러 왔다 자 줘보세요 이름이 블루스럽네요 데이터일치 비켜보시고 망명자 볼게요 아 머리가 자랐네요 완료기가 맞는것 같고 최종 72kg 172맞고 리퍼블리아 리퍼블리아 번호를 볼까요 번호 맞는것 같고 번호 이름이 볼로 맞는것 같아요 자 입고 허가드립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생겼군요 짜단 여러분 물타기 하지 마세요 긴가민가 하는것은 입 다물고 있으세요 무슨 목적 아스토치카를 가고싶다 어? 이거 이거 넘어서 안되 이거 73년? 안되 이거 음 기간이 뭔 10년전이야 10년전 9년전이네 안되 안되 이걸 어떻게 해야하지 아 날짜 아 감사합니다 효력에 대한 백신입니다 무슨일인지 모르겠네 그 백신 한 번 맞으면 100년까지 쭉 가냐 샹니나 꺼져 이 멍청한 개집아야 이런 스튜피도 리룩비치 꺼져 꺼지라고 단사님 나 계속 이거 씹어 지금 대기중이야 대기 이거 대기중이야 이거 어서오세요 좀 아리송하게 생겼군요 음 우리 영웅의 아스토치카 사람이고 49km 170 맞구요 아 맞고 맞고 음 이름이 고 고리트트 고리트트 맞는것 같고 아스토치카의 파리 파리아나 맞네요 파리다지나 음 축하드립니다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안녕히 꺼지세요 네 꺼지세요 단배생이 으아 알탄네 알탄네 탕탕 알탄네 탕탕 알탄네 어 어 어 어 좋아 으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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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중이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해야돼 아 박치느라 아 난 얘가 왜 열로 오지 했는데 아 왓더 빠악 아 진짜 이틀 연속 아 이걸 개빡치네 진짜 친구가 뭐라고 이삒 신경이 난 천시로서 느껴보지 못한건데 게임에서 시켜야돼? 개뿔 시뿔 지뿔 어 친구는 개뿔 이건 여기로서 가능한거잖아 이 개같은 아! 탐씨야! 매색이 빨리 들어오세요! 뭘 착해! 나르지 말자! 미친 새끼 이거라도 찬다고 지랄이네 아닙니다. 60M 안경을 쓴 까만 안경을 써요 재미없네요 몇 달? 음 두 달 여권번호 근데 대부분 거의 맞는거 같애 연방공학 크리티콜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잘 보세요 이 사람 맞다? 아니면 내가 시청자에게 강퇴를 할거야 그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맞죠? 흠 어서오세요 정말 개가 생겼군요 여자라고요? 저기요 당신의 존재가 상탠가? 여자라고요? 여권에 적힌 대로지 몸 수색을 하겠습니다 수색할 시간이야 벗어 벗어 어! 그래, 그 아래, 아래까지 벗으라고 그래 우리가 긴장된다 죄송합니다 열려졌군요 죄송합니다 개새끼 아닙니다 이틀이라 이름이 맞고요 맞고 콜레이치의 배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오해받기 딱 쉬운 선별이군요 자, 다음 손님 어 아, 드디어 져진다 어 가자 그래, 알았어 가자 아 세번째야 하하 미안하지만, 니 너의 사랑이 두 번이나 죽었어 그리운걸요 바로 앞에 있어 아 그래, 니 남편 두 번 죽어 내가 두 번 죽인거가 다름없지만 야, 솔직히 내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 네가 총을 못써서 죽인거지 내 탓이야 어이무 어이무 어? 어서오세요 어 살짝 닮은거 같은데? 안 닮았군 음 어, 잘생겼다 이정도면 그랜나루빨 아, 청소하싶다 이거 빵빵씨 서비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됩니다, 님아 어디있는거죠? 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니? 입구 거부당하는 소리라고요? 꺼지세요, 님아 꺼지세요 꺼지세요 어, 또 안고있네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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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대 부럽다 아닙니다 소리좋으세요 음 노을 만나고싶다 인프리아하이한 방 14에 백채집 3 12주 맞군 내 소리가 완벽하니 다름이야 근데 완벽하다고 말하니 제가 완벽한거 같애 음 이름이 디 드 드미트 드미트리 드미트리 맞고 맞고 음 인프리아하이한 음 맞네요 자, 이거 허가드립니다 완벽한 사람씨 V.R이 맞구요 안녕히가세요 자, 다음 손님 자, 다음 손님 쓰레기 싫어하세요 무슨 목적이죠, 동호 음 1년 90kg에 188 오우 180 넘은거 아냐 190 아니야 이거 데이터와 일치하군요 1년 업무 아, 맞네요 이 사람은 잊고 허갑니다 얘 허가해주면 된다 얘 허가해주면 나온다 이제 문 일으키지 마세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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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이거 중요한게 아니야 내 친구가 지금 목숨이 위험해 아니네 내 친구가 지금 목숨이 중요해 그래 저거 내 돈 이쪽으로 와 그래 음 74에 178 여자는 다 키가 크네요 아 34 8 30 맞고 아 맞고 보이네요 이름이 기 기아 기아넬라 알탄이네요 우선 아이고 맞는거 같아요 이 사람은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허가해요 뚱뚱이시 안녕히 가세요 삐읍 어 담당보서에서 연락을 하던가 그러던가 하세요 전화 알려주기 싫습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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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물귀신 어 어 이미나 오 씨발야 비샷 까자 이쌍야 좋아 아 뭐야 총 아잇 펑 펑 펑 펑 명령이 원하로 개시 펑 아이잇 무조건 승낙해줄것이고 시와올때까지 기다릴거야 아 그래요 입국 허갑니다 다음 아 그래 당신 입국 거부요 생기게 다르지 않을까? 이거 거부입니다 자 짜담 닥쳐 벌금 물어봤자 얼마나 안다고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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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 니 친구 시에서 내가 살리려고 개시개 빨고 전세 4번이나 하고 있어 어? 니 씨쨔 니 니 남편이 될 사람이 총을 존나 못쌔 과거에 3번이나 뒤졌다고 나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손바닥이 아프다 지금 하아 니 사랑이라고 하겠지마 아 이 개가 망나니 새끼야 정말 쓰레기라고 사격졌나보다 왜 거기 서있는지 모르겠네 그래 가 자 필요없어 이 배굽 물어봤자 이 씨 설려고 하아 근데에 넘어가지만 대집풀건 대집자 소아바비 예방접종을 왜 안했죠 니 막? 여.. 예방접종 서류 가져와요 여유가 없었다 그럼 당신은 감염자입니다 감염 받았기 때문에 받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꺼주세요 좋아 자 다음 이 핵대가리 이 핵대가리 뭐야 이 핵대가리 뭐야 연방공화국 어 어 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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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허가야돼 얘는 입국허가급입니다 여태 3번에서 3번나 통과가 됐어 이제 얘도 통과되면 4번다 얘는 무조건 통과되는거야 여러분들 흠 그렇지 가새끼야 반갑다 이 범죄의 가새끼 나 기능얼굴이군요 저거 이 씨말로만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어? 기분좋았으면 보내줴 보내줄려고 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 씨말로만 그렇지 하아 아하잉 이렇게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다음 빨리 와 아이씨 뭐야 이 핵톤은 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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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0 9 9 10 10 10 10 10 10 10 이제 나.. 이제 나올거같은 느낌이야 올거같은 느낌이야 곧 나올거같아 아니야? 그렇군 자 자 감성댐엠 음.. 인포로의 몽.. 아 좀.. 침착하게? 침착하게.. 좋아! 좋아! 아 씨.. 좋아! 좋아! 슬리앗! 하 머리 아파.. 아.. 나이스.. 그지같은 씨.. 친구 때문에 개.. 임의 뻔짓을 몇번이 않는거야? 그가지같은 세상.. 아이고야.. 아이고야.. 계획적인 공격공격.. 시온 이상의.. 아.. 드디어.. 하나 당해 죽는거야.. 아.. 아.. 하.. 흠.. 흠.. 한장으로 통화하겠다고? 오 좋아! 어휴.. 고맙지? 기뻐하지? 당연하지.. 첫째 아들에게 자네 이름 뭐.. 진짜? 따르러 왔으면 좋겠는데.. 음.. 오오.. 자네 집으로 가져갈것에.. 오오.. 다른 초소로 발령.. 오.. 다행이다.. 어휴.. 꺼져 이제.. 응.. 꼴도 보기 싫어 이제.. 흐흐흫.. 어? 내가 그 서기 때문에 한거지.. 하.. 자 이제 한장으로 분리됐다고 하네요.. 아.. 이제 좀 가라.. 아.. 어떻게 한장으로 됐을까? 썰어주세요.. 오오오.. 오오오.. 뭔가 보기 힘들어졌어.. 오오오.. 지난주에 얘기 뜨던 동생.. 응.. 어쩌라고 돼지야.. 자 뭐랄까? 음.. 번호.. 쿠폰번호 맞고.. 리퍼블리에아이 맞고.. 트루글레리아.. 방문 복장 75 비만.. 75.. 175.. 76 맞고.. 아.. 이름이.. 이름이 맞고.. 음.. 맞는거 같군.. 아 잘못 찍었잖아.. 유효한 쿠폰번호에요.. 안녕히 가세요 돼지씨.. 아..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한다.. 자 다음 돼지.. 어이.. 어서오세요.. 예스 마이 롯.. 정보는 콜레치아의 요구에 따라 크리스틴을 협방시키.. 어.. 크리스틴을? 협방을 도착하지 않습니다.. 콜레치아 외교관.. 입국을 허가하되 여권을 압수하라.. 오오.. 콜레치아 외교관에.. 어.. 흠.. 흠.. 알겠습니다.. 콜레치아 외교관에 입.. 압수하라..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어서오세요.. 음.. 14일.. 184.. 미친 키베버! 71kg.. 쿠폰번호.. 아.. 맞구요.. 맞고.. 임포로에 몽키여.. 음.. 성명이.. 네! 맞네요 안날 거길 맞네요 꼭 허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꺼지세요 음... 네 중계방에 정치들이 방어있는 새놈들 전부 다 매생이 얼렸어요 중계방 어서오세요. 정말 겉멋에 찌들었군요 이른 이른 나 스토츠가 사람이군요 머리 세우기 정말 잘한거 같애 머리 안 세우니까 정말 병신 잘 안보이는걸요 깔깔깔 죄송 10 맞구요 4510 이름 볼까 마.. 마..마테.. 마쓰..마쓰..마쓰.. 제방접종 알탄이잖아 하지만 입구는 허가 입구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내 엄마한테 돌려줬어? 가서 찾아가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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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와 이런 주렁주렁 달고는거 개빡지나 진짜 101 크로그램 91 맞고 쿠폰번호 쿠폰번호 맞고 연방공화국 184 단발머리 이름이 맞고 연방공화국 184 그린티레프트 맞네요 음.. 아 여기다 찍어야지 맞네 근데 거의 다 이제 그..잼깐한거 이제 별로 신경 안쓰네요 그쵸? 입구 노동만기 유효하지않음 에이씨 그럴 수도 있지 어? 콜렉샤 어? 콜렉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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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wick 이제 꼬 동용된다 수고 종겨비역 나잉? 몸무게가 4kg 넘는데 어떻게 된거죠? 몸 추석 Jones 4kg라 4kg라면 딱 적절하게 마약 소지 아니면 칼 두 자루 소지 적절하게 좀hare구나 ㅁ 오우우우우우우우 Wen 수고이이21 요새 묵인의 밭 밀수 품은 밤이 금집니다 당신은 구금이 될것입니다 ahoab ㅅㅂ 크으으으으으음 대기하십시오 무슨일이야? 무슨일이긴? 니 잡혀가는일이야 이리 나와 그래 자 다음 어연 저장 끝은 여수기 여꾼은 건네주거나 아니야 어 다음 얘 맞아? 얘 직이야? 맞나 맞나? 맞아? 다행이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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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맞는거 같애 맞아맞아 맞는거 같애 그렇지 예스 예스 마이너드 예스 마이너드 맞아맞아 오오오 자아 너 나도 죽은줄 알았어 어서오세요 볼사람 있어요? 하지만 수업이 열방검정은 꼭 있어할게요 어떻게 된거야 여기있다구 내다샹 쿠팡보다 마저 보니까 맞는거 같고 62kg 178kg 짧은머리인데 짧은머리가 맞군요 리퍼블리아 리퍼블리아의 보스탄 리퍼블리아의 보스탄 보스탄 맞네요 jeżeli뭐까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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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축하드립니다 도로씨 이름 참 거지 같네요 좋은뜻이에요 자 다음 어디서 어디서 이거니씨 아 티틀러씨 뭐 귀엽잖아 자 자 생긴게 다른데? 아니 어떻게 된거죠? 있는 사진은 그렇다니까 어떻게 하면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지 궁금하군요 자 왼쪽 발가락에 찍어주세요 검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됐던 순간 그라치 신혼불명입니다 무슨일지 모르겠네 뭐니뭐야 구급 꺼져 꺼지라구 그렇지 네 자 다음 여기서 살려고 어 사고싶은데 입경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입경허가서를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생각나요 여기있어 그렇지 볼까요 여권보도 맞구요 이름도 여권보도 맞고 무기한 살라고 53kg 174 생마리 인포루의 몽키어 몽키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칠 칠세 밀리려고 그러니까 식비를 빼자 좀 고생을 해봐야지 미쳐가는 콜레치의 시민들 고위협상가가 권쾌상 행동으로 회담을 막쳐 그래 우리 애지기 그랬지 우리 애지기 그랬지 12월 20일 이거 몇일까지 있는거에요? 칠 그 수대는 공격에 대하여 국가 정보성에선 여권 압수 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든 아스토츠카 이 입국자들의 여권을 어! 아스토츠카에 무조건 예외는 없습니다 외국인 여권은 가져오지 마세요 어 그렇군요 모든 아스토츠카의 사람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예스 저는 본부 바짝 바짝 깼습니다 친구 다른 부서로 갔어요 어서오세요 아스토츠카군요 아스토츠카군요 이유 불문 장르 불문 아 네 저 안받잖아 야 입국 허가하겠지 뭐 가세요 꺼지시라고? 여권은 압수되었습니다 당신은 아스토츠카인이잖아요 그러어치 간소님 아 안걸렸어 좋아 아 이보세요 소비 예방조청 어디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이런 음 이랏네 그 어디 감염자야 어딜 넘어올려고 짝게 넘어 새끼 비켜 여기는 청결한 구간이라고 마치 남자와 화장실처럼 청결한 구분이야 어디 감히 여자가 금방지근 친구 좀 만나고 싶다 14일이다 음 말려 뭐야 신문 보충증명서 필요있어 이거 보충증명서가 필요있나 167 맞는것 같고 여단실이 더 더러워요 아니야? 아니면 나 좀 데려가봐 확인해보게 아닙니다 맞고 이름이 자 자콥 자콥 제이콥 자콥 옛날거 아닌가 이거? 그쵸 옛날거죠 이거 옛날거 맞아 옛날거 옛날거 이거 허가서란 말이야? 그거라면 있지 이 일 어서오세요 아이고 피부가 극혐이네요 체력기간 이틀정도군 보스탄 여자 리퍼블리아 보스탄 172에 48kg 매우 짧은 머리 맞고 이구망이 적절하고 리퍼블리아의 보스탄 리퍼블리아의 보스탄이네요 입구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가세요 다음 생엔 절대 피부 위인으로 태어나시길 피부가 썩장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무슨 예술하는 사람인가 옆에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힘 좀 심수고 살겠나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세업관으로 오게 꺼져 하지만 리와이 입구 입경 허가서 아니 이거 말고 입경 허가서 아 스토츠가 사람이네 아 자 볼까 37514 82 맞고 177 맞는 것 같고 이름 볼까 에이 아 아론 아론 이름 좋지 음 좋았어 문제가 없는 것 같군요 입구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꺼주세요 몸짱말의 실력은 대단하거든 이런 일은 제격이지 제격이지 네 당신은 몸 꽝인데 어디서 몸짱짱거려야 어서오세요 어우 진짜 무슨 외국인 배우처럼 생겼다 마음날 사람이 있다 한 달 81 155 라고 하는데 당신의 키가 머리가 잘하십니까 다른 신발을 신어서 그렇지 아니 어떤 어떤 신발인지 매직 신발인지 매직 슈즈인가요 어떤 신발인지 우리 시청자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맞네 아니 미친 매직 슈즈잖아 매직 슈즈 우리 시청자한테 알려줘 난 관심 없지만 말이야 아 어디야 어디로 인포레 인포레 멍키가 맞네요 한 달 문이 매우 좋은 눈이 매우 좋은 뭐야 뭔 뜻이야 안경은 안 썼다 이말이야 입구 허가 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난쟁이 씨 안녕히 가세요 자 다음 아휴 정말 진정적인 한국 한국 악역 드라마 한국에서 악역 드라마 오 오 오 오 아니 나 안쌌는데 트 오 뭐야 어 안쌌는데 안쌌는데 죽었네 패기인가 정보석에서 가족의 여건들을 몰수해갔습니다 헐 굶주렸네 아프고 그래 이래야 이래봐야돼 어 이래봐야돼 전해수 전해수가 잡아야겠군 안죽어 걱정하더라 마 12년 20일에 안죽어 모든 정보 노종자들은 철저한 가 뭐야 노종자들 또 아 노종자 이제 벌이나 있는데 당신 오늘은 당신은 당신은 상상의 일보게나 노종들에게 발표할 사안이 있거든 음 그렇군요 들어갈거 없네 음 그래서 열심히 일했거냐 그래서 볼까 모든 정보 노종자들은 철저한 정보 감사의대 감시 으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세력협력자는 즉시틀 뿐입니다 당신의 감사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일 어 크리스마스 리부절하 크리스마스 리부절하니까 모두르 의 발음 못하네 의 의 의 의 읏 되잖아 아니요 되요 통땡에 무슨 목적이시죠 남편과 여자셨군요 어 세상에 살고싶다 174맞고 얼굴도 맞고 아이고 잘 못 눌렀네 자 쿠폰번호 쿠폰번호 맞고 이름이 로, 롯, 로카 로카, 뻐르자 맞군 연방공화국의 그레이트 레페이트 맞군요 자, 축하드립니다 당신, 당신, 아, 뭐 남편과 오브토브 사다가 죽으세요 소아바비가 없었어? 헐 할아버지! 신문을 봤다네. 안녕하십니까 아스토츠가 정세가 미쳐가도군 잠시동안 몸을 패는게 어떻겠나? 오브리스터는 좋은 곳일세. 조그마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네. 여건은 이미 압수나가셨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소식은 아니군 잠깐만! 아는 사람이네 오? 미조된 오브리스탄 문서를 원합니까? 진짜인줄 알았어요! 이거 화가라받았어요! 미친! 적당한 가격, 잔말이 필요없습니다. 빠른 처리, 가격표는 뒤쪽에 오? 고객님은 반드시 새로운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기존 오브리스탄 여건 가져야됩니다 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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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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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마약이 없나? 소아맙이 있고 쿠폰번호 맞고요. 이름이 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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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테파 오브리스턴의 스칼 맞네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왜왜왜 내 약국을 가져오니 오 오 오 할아버지 아니 왜 나에게 자 이 다섯 명이면 백 백만원? 오 오 오 아 네모까지? 오 오 닥쳐 백만원 백만원 이리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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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자, 장식 국적을 부리고 매국노가 된걸 축하드려요 다음! 이민 왔지 그래요 얼굴이 참... 서법이 모둠, 화장풍 맞고 아, 맞네요 그럼 이민 무기한 57kg 맞고 177 맞는거 같고 아, 단발머리 맞고 그댈 만나러 가는 길 뭔가 좀 어색해요 오오 단발머리 하고 그댈 만나러 가 안되그래 아우터그루스트 맞네요 별다른거 없기 때문에 결점 없기 때문에 통과됩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히 꺼지세요 맥듣듣 음, 어서오세요 무슨 목적이시라구요? 그렇군요 하지만 서류가 하나 없는거 같아서 내가 탔게 된거죠 니마 입경허거설로 가져오시라구요 니마 아 예방, 좀 쩡이요 니마 예방접종 가져오시라구요 백신 따위 필요없어 니가, 니가 백신이냐? 니가 엘리야? 꺼져 좋아 줄어라 압수할 필요없어 어 내 돈을 살거야 난 헛때스 헛때이 살지 않았다 아 아스토츄 가 아 네 버블리아 사람이잖아 95kg 172 코스염 작지 않네요 자 만기는 된 것 같고 소음업이 됐고 뭐라고 해서 체력기간은 다르다고 했어요? 61? 아니 체력기간의 상태가 말해도 똑같아 이게 말 바꿔요 말 바꿔 글씨 이발 맨날 똑같아 맨날 말 바꿔 리퍼블리아 이름이 다니엘이네 다니엘 쿠폰번호도 맞고요 자 뒤돌아볼게요 리퍼블리아 레스터널라리 리퍼블리아 레스터널라리 리퍼블리아 레스터널라리 맞네요 자 축하드립니다 돼지씨 안녕히 꺼주세요 돼지만세 자 다음 여러분은 아이분은 아이분은 어 뭐야 이 딸내미는 어? 싸이몬 어 이게 그 싸이몬 개가잖아 걔 나쁜 녀석 아빠 사랑해요 너무 그냥 통과시켜주겠나 여권을 빼는 채로 나중에 보게 되나 복수라 가져와야 할까 복수를 해야할까 테이크이잖아 이 새끼 너지 개새끼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틀정도 82kg 175kg 코스염 콜레치야 아니 이 포봇포봇세요 날짜가 많이 지났군요 이런 꺼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가 안녕히 가시란 뜻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음 여자군요 근데 이 쌍련아 죄송합니다 입겹 허가수를 아 우리나라 사위구나 미안 고맙네 자 입 조심해야겠군요 맞고 56에 173 맞고 아 맞고 아 내 여권 어딨지 모르겠네 여권 주긴 좋나 모르겠네 머랭머랭머랭 좋아 흠 흠 흠 흠 짱년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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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치와 협정에 나은 상해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誰 오 얘는 계속 있네 여러분 저 뭐야 사이몬 왠즈 씨는 계속 있다 첫번째 어 배거리 배거리 아 아 voix 씨 아니야 아 이왕 물릴꺼 어쩔꺼야 어쩔꺼야 이씨 이왕 물렸잖아 어쩔꺼야 좋아 우리 가족사진 내 얼굴 엽사라 나왔으니까 나만 가려야지 좋아 어서오세요 보루스 윌리스씨 여기서 살고싶다 오븐스턴이다 오 오븐스턴 뺏어야지 어서오스 78kg 175라고 하는데 대머리 불타는 아닙니다 저 번호가 오 번호가 달라 예스 번호가 다릅니다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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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뭐 Kinda 뭐 임마야 니 여건을 캔츰에cry 요건을 뺏, 뺏을까? 요건을 뺏어, 근데 어차피 아스토츠크라이 뺏어야 돼 어 통과를 시키자 9군보다 통과를 시켜서 복수하게 만드는 거야 아, 벤전스 리벤치 말없이 간다 좋아 흐흐흐흐 닥쳐 필요없어 녀석은 콕, 복수라고 끌어야 될 것이다 자, 다음은 100개 감사합니다! 키옥쇼!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무슨 일이시죠? 노동자였군요 일하러 왔다 어서오세요, 임파르군요 이런댔다 76kg 6달 6 1년과 6단은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 된거죠? 니마 반년밖에 말 안했잖아요 아, 6 맨날, 맨날, 맨날 실수해 맨날 정정해, 개새끼 흠 자, 2군만개는 적절하고 염소수염 맞고요 181맞는것 같고요 76kg 그래 맞고 인포로 자, 쿠폰번호 대비해볼까요? 쿠폰번호 맞고 쿠폰번호 맞네요 그 다음 인포로의 스케이더 음... 인포로의... 스케이더 적절하고 음... 이거 맞아요 입국을 허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지세요 땀 땀 그렇지 어서오세요 펑펑 부인 진짜 푸짐한 것 같아 진짜 턱죽 아래에 욕심이 요렇게 많은거네 이틀 정도 턱죽 아래에 진짜 마음에 드는 사진인걸? 우리 가족할 때 관리기 하거든 나 가족 없잖아 어디서 가지고 있는 척이야 어? 존나 가족도 없으면 가족이 있는 척을 해 읏 오브리스타인데? moles 오브리스타는 스윽 으흥 유흥 턱 적절하게 difcar 자, 여기서 입국 해essä μα가 monthly 해 줘야지 저 입국 허가합니다 안녕히 equity 가족료 잘 도워보게나 우~~ 그냥 뺏겨 줘 훠타 Mer contra 어서오세요 몇주가 된다 한달 맞고 90kg에 176 어? 키가 더 큰거 같은데 이거? 넙 아니군요 아 맞아요 체류기간 개 뭉충아 자 살인마 구렛나로 맞고 입국 만기가 지났는데 그렇지 2만기잖아요 안됩니다 바빴단 말이야 아 그래 꺼져 꺼지시고요 자 다음 손님 하기 전에 불타는 헤맨을 따앗 좋아 잘 뜯을게요 잠깐만요 이거 채팅창에 올라가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너 뭘 봤나? 오 왔다 왔다 여권을 건네주게나 흠 복수에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래 여권을 주도록 하지 흠 아는 곳이로군 금방 찾을 수 있겠어 통과시켜주게나 고맙네 아니 우선 가져가 니 여신구사진 통과를 시켜주지 통과를 시켜주지 통과를 시켜주지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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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이름이 존나기네 여권번호 맞구요 소아밥이 맞고 이름이 맞네요 하지만 하지만 아스토치카는 여권을 뺐습니다 이걸 허가하도록 하죠 통통이시 왜 왜 왜긴 왜야 물어보지 말고 담당 무사히 말아보세요 꺼지시라고요 다음 개새끼 이미 났지 이미 났지 9개월 8산대로 들어왔는데 그때까진 입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할거야 사진도 봐달라고 하지만 입격허가서를 가져와야합니다 알고있어 아까 말했잖아 음 오비스턴이네 자연스럽게 그럼 안돼요 니마 안된다구요 어디서 이씨 내 여권 어디있지 여권은 압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관련부서에 말해보십시오 좋아 아주 물 흐르듯이 넘어가네 아 돈이야 돈 장난 아니야 야 벌금 장난 아닌데 이거 하지만 난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슈퍼 부우자니까 야 난 감당할 수 있어 83kg 언제 이틀 지나가려고 한다 183 오비스턴 오비스턴잖아 또 가져가야돼 또 가져가야돼 아이씨 우선 쿠폼 뭐나갖고 이름이 이름 맞구요 됐어 잘한말해 자 입국을 닥쳐라 자 이거 허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 여권은 관련부서에 말해보세요 닥쳐 완벽하게 뜯었어 좋아 오비스턴 여권 다 모인거 같애 닥쳐 괜찮아 이 연간은 내열 수 있어 만날 사람이 있다 비용 가면 63 몇 주 눈이 매우 좋음 자 콜리치아 사람이고 그 다음 키가 171 이렇게 많아 이거 볼까 이거 맞네요 맞고 이름이 진짜 이거 보는게 너무 많아 이름 디아 디티 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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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 음 맞는거 같군 알렉산더씨 콜리치아에서 하그리스틴인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콜리치아에서 하그리스틴 콜리치아에서 하그리스틴 같군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손님이였고 일부러 시간을 즐길거렸죠 꺼지세요 목적이 달라요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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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죽가 괜찮아 아냐 괜찮아 가족이 다섯 명이지 여군을 굶길까? 아냐 아냐 야 한번부 하루 굶기고 하루 굶기고 어 하나 더 앞서야 돼? 아냐 가자 헐 유혈극 난 앞서 죽은 질을 발견 헷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잘 봤네 따로의 복수극 하하하하하하 잘 봤네 돈 주는거 아니야? 돈 줘놓은 음... 내일까지네? 내일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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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베리 랜딩 두개에요 뭐 탈출 랜딩도 좋고 애지기기 묻어가는 것도 좋아요 탁쳐라 아버지가 쥐병 수배됐네 그러게 아버지가 쥐병 수배됐네 좋아 아스토치 가르치 오븐스탄 이거...이거까지 빼서 다섯 개 되는 거 아니야? 이거까지? 그쵸? 55kg 음... 이거까지 뺏어야 되지 않나? 짜잔 맞고요 통과 169 단발머리 맞고 수험함이 있고 음... 근데... 당신은 말이야 음... 오브리스탄이잖아 음... 오브리스탄은 말이야 여권을... 흠... 가져와야 간대 말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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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 다르다고? 아님... 아님 다 강퇴할 거야 어 인정 다른 거 같아 맞네? 맞잖아 어? 하... 적절기 블랙 먹자 응 적절기 블랙 먹자 인정은 무슨... 에이씨 선인장 에이 아이씨 그렇지 축하드립니다 안녕히 꺼주세요 내 여권 그... 어디... 어딘가 뺏긴 거 같아 어... 관련보세요 말해보세요 흠... 좋아 드디어 다 뺏었다 자, 벌금 물지마 벌금 물지마 벌금 물지마 어... 아싸 됐다 아, 뺏게 감사합니다 교시타카님 고맙습니다 격수코 고맙습니다 열두 지가 지났네요 더 줘보세요 어휴 오셨군요 예스마이로드 끝입니다 어린이의 말 장면을 부숴보니까 일단 발표하지 마십쇼 어? 별의 교사단 발표하지 말라고? 예스마이로드 예스마이로드 알겠습니다 가음 음 음 회의의 참석 회의의 참석 자, 외교관이군요 아스타즈가 찍혀있고요 자 맞고 이름이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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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연방공학의 코리스타시티 연방공학의 코리스타시티 연방공학의 코리스타시티 코리스타시티 맞고요 이럴로 이 시단 야라 야라 뱃 꺼주세요 다음 이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나중에 어떻게 됨 이런거 스포일러입니다 이따 물고 계세요 누굴 만나고 싶다 몇주가 될 것 같다 86km 맞고요 173 맞고 색 10분 짧은 머리 맞는거 같고 이름 볼까요 쿠폰번호 쿠폰번호 맞고 이름이 닉부이치치안입니다 으아 이거 맞는거 같애요 인포로의 하이한 볼까 인포로의 하이한 인포로의 하이한 맞네요 자 통과됩니다 톰과 제리에 죄송합니다 이해가세요 짜담 그렇지 허버지 만세 대만났구만 이게 뭔가 어쨌든 고맙다고 말해야겠군 이것때문에 정기 기다렸는데 이제 간대에게 구만 하하하하하하 우어어어 아으어어어 오어어어어어 뭐야 잘 팔리나보다 야 좋아 아 뭐지 어어 만약 잘 팔렸나봐 다른 나라를 가고싶다 아 목소리의 생계가 생겼네야 사어 뭐 그거 그건 아니네요 뭐 지명수베범 으음 으음 맞고 이렇 만고 오브리스타인데 더 이상 뺄을 뺄을 필요가 없죠 어 179 음 여러분들 마약 파세요 아닙니다 오브리스탄의 어저스 오브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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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스 맞네요 당신은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아니 꺼지세요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꺼지시라고 얘누누나 안나 자 다음 예방주소 날짜가 뭐하셨다고 어이 어서오세요 어 마치 큰거 같애 완전 얼굴 뚱뚱한 사람이 어 아디다스 저지 입은거 같애 난가 아닙니다 104키로 크으 적재라고만 20쯤 만날 사람이 있다 방문 196 크으 어이 190건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죠 님아 키가 큰 키가 적절한 편이지만 190은 아닙니다 키 안되면 변하잖아 크으으 근데 이게 맞는 말이야 키야 언제든지 변해 이 게임에서는 키가 변해 키가 변해 뭐야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맞고 인구망개 적절하고 이름이 존나네요 존나 아니 존나가 아니고 어 맞군요 인구 허가 하죠 뚱뚱이 씨 죄송합니다 자 다음 손님 얻어떻어떻어떻 아우 당신은 기가 쬐깐하네요 아 비야바라닙니다 쬐깐하라고요 지나가는 길이라고 인풀이 하얀 이틀정도 안경을 써 오 안써 오 안써 안써 안써써지마써지마써지마써지마써지마써지마 이럴 수가 쏴 그렇지 좋아해지 만세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으아 저거 맞췄다 아잇 좋았어 혁명의 날이다 테로리스트 공연으로 오 직장인에게 공연을 느낀 당시는 그저 확인하기 치료 늘렸습니다 내일 오전중에 정보 감사드릴 예정입니다 아 시바 도원히 으어어어어어 앗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아핫 핫 핫 으하하하하! 0한 이 부족해! 흐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으아아아!! 흐하하하 탈출 안해도 돼? 알어 그렇군요 탈출 안해도 돼 이거 탈출 하지말고 가자 오!!! 그 отдых할 날입니다 국가장의 장병은 무너졌습니다 오오.... 북해와 mol수역의 모습을 합치고 애지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쾌적한 주가율을 제공하겠습니다 더이상 검은가는 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결세단에 걸맞는 단원이 되어줘십시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 삐 Vikings 쓰읍 새로나서 terookie 역광을 오, 야, 이거 적절한거 아냐 이거? 해피엔디컬멍앤디 완료 , 오 끝이야? 오오오오 쩐다 으아 해피 잰딩이네 거의 응? 거의 해피 잰딩이네 와 이걸 또 해야 되네 이거 근데 이걸 하려면 또 처음에 타내야 되네 이거 귀찮아 오오오오옵 이제 싸죽여봐요 싸죽이면 어떻게 될까? 탈출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 네 Learning 으어 쏘죽이면 애국차되는거야? 그러겠네 쏘죽입시다 쏘죽여보자 그럼 쏘죽여봐야지 궁금하잖아 다음! 우선 전부다 전부다 통...통...불통과해야지 그렇군요 음...음...이국거봅니다 말 없는게 써가지가 없군요 음... 자 다음! 어? 어? 예스 안녕히가세요 미어지만 난 널 쏘죽일거야 미어지만 난 널 쏘죽일거야 음... 에리털 에리털 어서오세요 남편과 사고싶다고? 꺼주세요 인생은 혼자입니다 당신 결혼할거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디서 가압이 희망을 품어주는겁니까? 어서오세요 음... 핑색이 안올립니다 탈락 음...음... 여건이 없다라 여건이 없다라 이보세요 어른바 입국자는 여권을 소지해야됩니다 어? 여권을 제출하세요 여권을 나중에 지참해서 통과해줘야지 다음 나보다 덜 뚝뚝해서 입국 거부입니다 꺼주세요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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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좋아 예스 히힛 힝 캬하하하 난이 난 민중의 영웅이다 이 전동인만스 좋아 흠 좋아 수면 반갑니껌 룬깐 흠 자네의 괄경에 대한 감사를 끝마쳤네 아니 예직별이 결사다니는 단자 연관인데 아니? 잠깐만 난 이 민중의 영웅인데 아이? 나는 민중의 영웅인데 아이? 아이 나는 돌조해요 아니 헐 헐 괴물이었대 에직 어 헐 으음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페이버 플리즈 그래도 해피엔딩 최종 엔딩을 봤네요 도중에 진짜 뭐 쉬운 모드 안에서 개 망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해피엔딩 본거 같네요 아 아 다가오게 5원이 부족해서 탑취를 못했지만 뭐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말 해주시면 할게요 페이버 플리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